뮤직빅 가짜 거거 갑니다 본진의 건물 안지고 이기 300개 화면 반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화면 반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거거 뭐하냐 얘 얘 뭐 방송키고 있나? 뭐하냐? 응? 고고 아이씨 미친새끼 아니야 뭔소리 아이씨 미친새끼 아이씨 미친새끼 본진 가스만 됩니까? 아이씨 미친새끼 아이씨 미친새끼 아이씨 미친새끼 아이씨 미친새끼 아이씨 미친새끼 아이씨 미친새끼 본진 가스만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진구고하면 되죠 그죠? 예 개질어버라고요 아하 아이씨 미친새끼 아이씨 미친새끼 아이씨 미친새끼 아이씨 미친새끼 아이씨 미친새끼 반박불가짐 젠장 하드코어로 그냥 찢어버려야겠다 본진의 가스톡만 가능한거죠 본진고 뭘 안짓고 이기기 나이스 원서치다 나이스 라이타아 시비투 망말로 개질어버려구이 아마도 쪽에다 바일런 인정? 어 인정 오조따리 오조따리 펠모님 한개 펜가 감사합니다 오조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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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마말로 맞털가죠? 오조따리 오조따리 하이씨이 해드려버려구이 다나와 마당초에 꽂아줘야겠죠 썬클 못받게 말이죠 그쵸? 암마로 씩 잃어버렸고예 오저다리 오저다리 헤어씨 오저다리 오저다리 빵말로 헤어씨라 빵말로 헤어씨라버렸죠 헤어씨라버렸죠 오wear 엄멘 나 맨 밟앙 나 맨 밟앙 나 맨 밟앙 시청자분들 보세요 레더 D 시청자분들 보세요 상대 레더 D 19승 3배짜리였습니다 못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농담 아니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